테니스는 이른 나이에도 배우고 어르신들도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죠. 이 테니스를 사랑하는 테니스 동호회인들이 모여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대화를 나누는 만남회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제34회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열렸는데요. 치열하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넘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 망원 나들목 테니스장에서 제34회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마포구 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약 40개 팀이 참여해 이틀 동안 승부를 겨루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만남회장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려 테니스 동호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바탕으로 마포구는 앞으로도 테니스 저변 확대는 물론 구민들이 항상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